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easy 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초급 영문법 20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110이라는 숫자가 있죠 좀 뭐가 이상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기초 영문법을 배웠죠 기초 영문법 easy 4k 100번에서 101번 102번에서 126번까지 25개 26개 정도의 그런 기초 영문법을 배웠는데 거기에 110번 easy 4k 110번에서 바로 이 조동사를 다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조동사 can may will say 이 조동사를 easy 4k 110에서 다뤘는데 여기서 포함을 시킨 것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초 영문법이든 문화 내용이 쉬워서 생략을 하고 바로 이 초급 영문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해도 이 조동사는 매우 중요하니까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기초 영문법에서 이 110번 이 다음에 올 것 조동사가 두 개인데요 다음 편에 올 것과 이 편에 올 조동사에 관한 내용을 이미 완전히 마스터한 분들은 이 easy 4k 205와 206강을 건너뛰고 easy 4k 207강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초 영문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좀 빨리 하더라도 이 조동사를 한번 이 과정에서 마스터를 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동사 중에서 can may will 이 세 가지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동사라는 건 뭐냐 조동사 여러분 뭐 조수 보조 그런 말을 알죠 보조원다 조수 조수다 하는 거 그렇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동사 동사를 도와준다 동사를 도와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동사가 있을 때 그 동사를 갖다가 뜻을 좀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동사는 어떤 동사 앞에 와서 그 뜻을 좀 보충을 해 주는데 앞에 와서 이 조동사가 올 때는 특징이 뒤에 있는 조동사는 원형 동사로 바뀐다 원형이라는 것은 현재의 형이죠 현재의 형의 원형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수영한다 하면은 swim이죠 swim 과거는 뭡니까 swam 그렇죠 swam 내가 수여 영어로 할 줄 안다 그러면 I can swim 하는데 여기는 I can swim 하죠 이렇게 원형으로 그 다음에 rain rain rain은 뭐예요 비가 온다 그 말이죠 rain은 비 라는 명사도 있지만은 비가 온다는 동사도 있습니다 rain 그럼 비가 왔다 rained 이렇게 그러면 it rain 비가 올 것이다 이건 예를 들어서 윌이 없으면 it rains가 될 겁니다 이 rains 왜 삼미칭 단수니까 비가 온다 it rains 비가 온다 그런데 윌을 접어넣으면 어떻다 비가 올 것이다 오는데 어떻게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좀 보충해 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동사가 쓰이는 그 문장을 갖다가 부정문으로 받고 싶다 예를 들어서 I can swim을 갖다가 나는 수영을 못 해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I can swim not 이라고 그러냐 I not I don't I don't I don't 뭘 집어넣느냐 아닙니다 단순하게 뭘 집어넣으면 돼요 조동사 다음에 not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not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cannot swim I cannot swim 줄에서 can't죠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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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strophe 하고 t I can't I can't I can't 미국 사람들은 I can't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미국 사람들은 I can't I can't swim 나는 수영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it will not rain it will not rain 이걸 줄에서 won't 라고 그러죠 w o n apostrophe t won't it will not rain won't rain 비가 안 올 것이다 요같이 뭐 또 이 조동사가 쓰이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뭘 집어넣어라 not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세번째 이거 참 반가운 소리인데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동사는 어땠어요 동사는 예를 들어 swim 하면은 3인칭 단수가 되면은 he can swims가 됐죠 s가 붙어졌죠 s가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안 붙고 전부 다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예요 동사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can도 I가 오건 he가 오건 they가 오건 인칭의 수 이건 뭐예요 희이나 I는 단수죠 대인은 복수죠 그렇죠 그건 몇인칭이에요 1인칭이고 3인칭이고 그렇죠 3인칭 3인칭 복수고 이렇게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뭐는 변하지 않는다 조동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사는 뭐예요 동사 앞에서 그 동사의 뜻을 보충해준다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인다 조동사는 수와 인칭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조동사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대표적인 조동사를 살펴보고 그의 용법과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can, can은 뭐예요 뭐 뭐 할 수 있다고 말이죠 can은 또 깡통 있죠 깡통 그것을 can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그 한 단어가 이렇게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이렇게 여러가지 여러가지로 쓰이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can, can, 뭘 할 수 있다는 동사인데 예를 들어서 he can drive 하면 I drive는 나는 운전한다고 말이죠 I drive 또는 he drives 3인칭 단수니까 그러니까 he drives 그는 운전한다 그런데 그 운전 할 수 있다 그러면 he can drive drives s를 띄고 he can drive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an의 두번째 좀 부수적인 주된 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뭐 뭘 할 수 있다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부된 것이 뭘 해도 좋다 너는 뭐 뭘 해도 좋다는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 허락하거나 허가해주는 것을 can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use your telephone I use your cell phone 그러면 뭐예요 can이 없으면 나는 너의 휴대폰을 쓴다 그 말이죠 나는 너의 휴대폰을 쓴다 그러면 써도 좋겠니 하려면 뭘로 쓸 수 있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럼 I can 하면 되겠죠 I can use your cell phone 나는 너의 휴대폰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또는 써도 좋다 그런데 그걸 음음으로 바꾸려면 음음은 법과 주어와 동사를 바꾸죠 주어와 동사를 바꾸기 때문에 어떤 동사 유서 아이오가 아니라 can I use 이 조동사와 주어를 바꿔서 Can I use your cell phone 네 전화 좀 휴대폰 좀 써도 돼 또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만약에 없으면 I can use your cell phone 나는 나도 나는 너의 셀폰을 쓸 수가 있다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y May는 5월을 May라고 그러죠 May를 5월으로 쓸 때는 달을 1월 2월 3월 하는 그 명사는 뭘로 씁니까 언제든지 첫 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May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September December September는 그 열두다를 쓸 때 May는 대문자로 쓰고요 이 소문자로 쓴 May는 뭐 뭐 해도 좋다는 허가입니다 허가 조금 전에 나왔죠 뭐 Can Can도 허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May는 Can과 약간 다릅니다 Can은 너 해도 좋다 너 해도 좋아 하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허가고 Can I use your cell phone 나도 휴대폰 좀 써 써도 괜찮아 써도 괜찮아 이렇게 그냥 보통 물어보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좀 더 겸손하게 공손하게 물어보려면 May I use your computer cell phone 이렇게 제가 당신의 컴퓨터 강좌를 써도 될까요 하는 그런 허가를 허가를 허거나 허가를 요청하거나 할 때 May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y의 부수적인 그런 뜻은 추측입니다 뭐 뭐 일지 모르겠다 뭐 뭐 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추측이 뭔 추측? 불확실한 추측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을 때 추측을 올 때 May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He may be late 그는 늦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는 늦는다인데 추측으로 하니까 그는 늦을 늦을 것이다 그런데 늦을지 안 늦지 확실히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을지도 모른다 For the class 수업에 그는 늦을지도 모른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감기 들었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다 됐는데 좀 많이 쓰면 수업이 시작하는데 안 왔다고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뭐 그는 수업이 늦을지도 모른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 감기 걸렸다고 그랬는데 감기 걸렸다고 안 올 수가 있는가 오겠지 아닌지 감기가 심해졌나 못 오겠나 못 오겠나 이렇게 어떤 확실하지 않은 추측으로 올 때 May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Will Will은 여러분 잘 알죠 뭐 뭐 할 것이다 이미 배웠죠 미래형 미래형 그런 조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We play soccer We play soccer We play soccer We는 우리는 뭐예요 축구를 한다 하면 We play soccer죠 soccer 그런데 We play soccer tomorrow 우리는 내일 축구를 한다 하려고 그러면 그냥 We play soccer tomorrow 할 수는 없죠 그때 뭘 집어넣어요 위를 집어넣죠 우리는 내일 축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조동사는 Will이 되겠습니다 Will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사람이 강한 내 의지 자기 의지나 고집을 갖다가 할 때 Will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I'll pass the exam I'll pass the exam 시험에 합격한단 말이죠 시험에 합격한다 I'll pass the exam 나는 시험을 합격할 것이다 가 아니라 나는 시험을 꼭 합격하고 말겠다 나는 이런 강한 의지나 고집을 나타내는 것도 일로 패시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권유나 요청을 하는 거 권유나 요청을 할 때는 요청이나 권유로 할 때는 뭐겠어요 의문문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Will you Will you Will you please open the door Will you please open the door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도 위를 쓰는데 일보다 더 겸손하게 하려면 Would를 씁니다 Would you open the door Would you open the window 또는 좀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려면 Could you 앞에 뭐 있었어요 Can이 있었죠 Can의 그 과거를 해가지고 Could you Could you place open the door 이런 식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Can과 May와 Will에 대한 그런 조동사의 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조동사는 이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동사를 두 개를 두 개 이상을 연겁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I will can speak Japanese 나는 앞으로 일본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인가 아니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건 I will speak Japanese 뭐예요 나는 일본어를 하고 말겠다 나는 일본어를 하고 말겠다 또는 I will speak Japanese 나는 일본어를 하게 될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거구나 또는 자기의 다짐 같은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이 없어도 I can speak Japanese 나는 일본어를 할 수 있다 말이 되죠 두 개를 같이 넣어 갖고 I will can speak Japanese 같은 그런 말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동사를 연달아 쓰지 말아라 이 말이죠 연달아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Can이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Be able to 라는 수어로 바꿔 쓸 수가 있다 Be able to 는 뭐예요?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 무엇을 가능한 그런 뜻입니다 비동사 I 같으면 I am 비동사가 되겠죠? You 같으면 You are You are able to You are able to He 같으면 He is able to They 같으면 They are able to 이렇게 B도 Be able to 로 바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갖다가 Can 대신에 I am able to speak English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이런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확실히 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아 잘 다 풀었네요 정답을 확인해서 다 말했으면 제가 여러분 박수를 쳐드릴 수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면 되죠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면 되고 만약에 뭐가 좀 한두 개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서 공부하거나 나중에 다시 한번 보거나 할 수 있죠 많이 틀렸다 그러면 틀림없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그래도 다 못하면 또 한번 공부하고 뭐 두세 번 하면 알게 되겠죠 아무리 지금 영어로 아는 사람이라도 서너 번 하면 뭐 틀림없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자기 형편에 따라서 효과적인 그런 학습 방법을 학습 전략을 세워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동 객관식이죠 객관식은 좀 쉽죠 주관식보다 그가 he can could come to see me last year 뭐예요 come to see me 나를 보러 last year 작년에 작년에 왔다 그 말이죠 그가 그럼 작년에 왔으면 뭐예요 last year 그러면 과거죠 과거면 can이 되겠습니까 could가 되겠습니까 could가 되겠죠 can은 현재고 could는 과거니깐요 he could come to see me last year 그 다음에 I can't can't는 can 아시죠 그 다음에 couldn't could not play the violin 나는 바이온을 켤 수 없다 나는 바이온을 켤 수 없었다 바이온을 연주할 수 없었다 여긴 연주할 수 없다 현재고 이건 연주할 수 없었다 but 그러나 I can now I can now I can play now 플레이를 생각한 겁니다 I can I can now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다 그건 어떻겠어요 현재를 못하면 현재를 못하는 거예요 현재 못하는데 현재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과거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한다 그렇게 해야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I couldn't play the violin but I can now 행복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he will would be able to see you tomorrow be able to 는 뭐예요 can이죠 can 그런데 he will can 이렇게 조동사를 두 번 쓸 수가 있다 그랬습니까 두 번 못 쓴다고 그랬죠 두 번 못쓰니까 can 을 뭘로 바꿔서 be able to 를 바꿔서 he will will be able to see you tomorrow tomorrow 뭐예요 미래죠 미래니까 will 되겠습니까 would 가 되겠습니까 would 는 과거죠 그래서 he will be able to see you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예를 들어 여기 뭐 다른 조동사가 와가지고 두 개를 같이 쓰고 나눌 순 없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he will be able to see you tomorrow 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he can make delicious pizza 그는 아주 맛있는 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he can make delicious pizza 비자는 비자는 이탈리 음식이죠 여러분 피자 좋아하십니까 do you like a pizza 대부분 좋아하죠 그러나 이런 패스트푸드는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can 대신에 다른 걸 넣으라고 그랬죠 세 개를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he is be able to 니까 be able to에서 3인칭 단순은 뭐예요 is이죠 he is able to make he is able to he is able to to make delicious pizza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child couldn't read the book the child couldn't read the book 그 아이는 couldn't read the book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couldn't read the book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이제 be able to인데 부정은 것이죠 부정으니까 be able to에 must을 집어넣어서 not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the child coul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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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 아니라 과거죠 그러면 3인칭 단순히 현재는 뭡니까 was죠 the child was not able to 그러면 밑줄이 세 개여야 되는데 두 개 밖에 없죠 was not able was not able was not able 세 개를 두 개로 바꾸려면 뭐예요 wa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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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ild wasn't wasn't able to read the book 됐죠 read the book 그 다음에 may i have your name please 당신의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름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뭔 얘기예요 당신 이름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은 may 대신에 may 대신에 그런 허가 허락을 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can이 있었죠 can i have your name please 또는 더 겸손하게 하려면 could i have your name please 이렇게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you ride horse 이건 뭐 horse 질문이죠 horse please teach me 아 그럼 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뭐라면 말을 탈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말을 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좀 날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 탈 수 있습니까 뭐예요 can you ride horse 겠죠 could you 말을 탈 수 있었습니까 may you 말을 탈 수 있었습니까 my 다 다 말이 안 되고 can you you 그 다음에 you you do me favor 이것도 이제 뭐 의문무입니다 you do me favor do me favor 이거는 뭘 친절을 베풀어 주다 말이죠 뭘 친절을 베풀어 주다 말이죠 뭘 친절을 베풀어 주다 뭘 좀 해 주시겠습니까 뭘 해 주시겠습니까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뭘 부탁하고 싶을 때 꼭 하는 얘기입니다 말하고 대개는 could you could you do me a favor 또는 w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w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여기 보면 would 는 없고 could 가 있죠 could you do me a favor may you might you did you do me favor 당신은 나한테 어떤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do me a favor 어떤 부탁을 할 때는 could you 라고 써서 could you do me a favor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ake some medicine 약을 좀 먹어도 괜찮을까요 I take some medicine 그것은 뭐예요 상대방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그러면 must do do I will I am I may I 그러죠 may I take some medicine 약을 좀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Jane is here be here Jane이 여기 있다고 말이죠 she found me from Canada yesterday 어제 카나다에 어제 카나다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면 제인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아 Jane must be here no Jane can be here no Jane could be here no Jane cannot yeah Jane cannot be here Jane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어제 내가 개인이 어떻게 했는데 카나다에서 나한테 전화했는데 카나다에서 여기 올라오면 뭐 하룻밤 자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있겠어 그러니까 Jane cannot be here 이렇게 할 수 있구요 Jane is too cold 야 너무 춥다 you close the window 문을 좀 닫아줄래 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would you 그런다고 그랬죠 would you close the window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might you must you should you 아니죠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close the door please 까지는 되게 하면 더 좋겠죠 점잘한 그런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가지고 캔과 may will 세 가지 조동사를 가지고 이런 조동사는 하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서 그걸 스킵 한 사람들 건너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초급 과정에서 다시 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이어서 다음 레슨은 또 다른 세 개의 그런 조동사를 할 건데 이 조동사는 너무나 많이 쓰이는 거니까 꼭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넣고 만약에 기초를 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복습하는 셈치고 한번도 공부해도 좋고 공부하는 게 시간이 아까우면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은 좀 단순하고 짧게 강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복습하는 복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다 보고 맞춰보고 여러분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을 하고 여러분이 학습 전략을 정해야 되겠죠 살펴봅시다 자 he 뭐였어요 he could come to see me last year last 그 다음에 i couldn't play the violin 옛날에는 바이올린을 못 켰는데 but i can now 지금은 할 수 있다 he will be able to see you tomorrow 내일 will be able to see you tomorrow 그렇죠 he can make delicious pizza well he is able to make delicious pizza the child couldn't read book the child was not able to 두 개로 줄여야 되니깐 wasn't able to 그랬죠 may i have your name please 이건 can i may나 can i can 같은 뜻이니깐요 can i 또는 더 겸손하게 하려면 could i have your name pleas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n you ride horse 말 탈 줄 아세요 please teach me 아 좀 가르쳐주세요 if you can ride horse 만약에 당신이 말을 탈 수 있다면 please teach me 뭐 그런 뜻이겠죠 아직 if 같은 건 안 배웠으니까 가족법 같은 건 안 배웠으니까 그건 나중에 어기르고요 can you ride horse please teach me 아 그 다음에 could you do me your favor 아 제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기를 어 하는 겁니다 부탁 좀 들어주실게요 에 could you change the exchange the seat 극장에서 이렇게 의자를 바꿔 앉을 수 있을까요 change the seat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뭘 부탁할 때 would you do me a favor please open the door please 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럴 때 부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해도 괜찮습니까 할 때는 may i take some medicine may i take some medicine 아 사실 여기에 must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약을 의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약을 먹기가 싫어요 싫으면 의사한테 약을 먹기 때문에 must i take some medicine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때는 썸보다는 must i take this medicine 그러겠죠 this medicine 그럼 must i가 될 건데 some이 나왔기 때문에 some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may가 더 may i take some medicine 그래서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Jane cannot be here 왜 why she found me from canada yesterday so she cannot be here she cannot be here 뭐 어때 하루 밤 사이 뚝딱 캐나다에서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로 날라왔거나 그렇게 할 순 없는 거니까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제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뭐예요 Jane can be here 제인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although she found me from canada yesterday although 비록 그 여자가 캐나다에서 어제 전화를 했지만 she can be here 뭐 타고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예 오늘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는 지금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어제 전화를 했다는 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디 같으면 몰라도 같은 캐나다나 같은 미국 같은 말라도 한국이라고 그러면 더구나 열다섯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야 되는데 여기 있을 리가 없죠 Jane cannot be here It is too cold It is It is too cold Would you close the window Would you close the window 창문을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맞으셨나요 제 박수를 받으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대부분 맞으셨나요 그렇다면 반반 맞으셨나요 틀린 게 더 많은가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학습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뛰거나 복습하거나 복습을 이 강의를 전체를 다시 듣거나 여러분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이런 온라인 강의를 수업계획을 세워서 학습계획을 세워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조동사의 제 1편 복습 1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화국이고 여기는 제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검색어라고 그랬죠 이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조동사의 제 2탄 복습 조동사 복습 제 2탄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미 이미 기초영문법에서 한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다음 이번 강의하고 다음 시간 강의는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편의대로 형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